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구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의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떼 월드. 이게 무슨 노래죠? 랏송과 라떼월드를 제가 한 번 편곡 해봤어요. 너무 신나는데? 제가 태진아 선생님 목소리 좀 닮았다고 해서 더 신난다 이게. 이렇게 오늘도 신나는 자체 로고 속으로 우리 유튜브 사진관 문을 열어봤는데요. 사실 어떤 분위기에서든 음악이 더해지면 신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그 코너가 음악의 베이스로 완성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디즈니변이라는 코너도 있었고 한때 가수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힙쟁이까지. 음악이 없었다면 저의 개그도 사실 탄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좀 어렵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이 올라오면 바로 노래방 가서 손을 지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항상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힐링을 하곤 합니다. 요즘은 또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제가 요즘에 갑자기 김영우씨 노래가 너무 좋아서 사랑한다는 흔한 말 있잖아요. 그 노래 아시죠? 사랑한다는 흔한 아니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유튜브에 나오시는 아나운서 분들 같이 했잖아요. 오실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노래를 못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라 나는 노래 그래도 다 들으면 알거든요.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 아니 왜 이렇게 정색을 하시네 또. 아니 나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 사랑한다는 선배님까지 왜 그래요. 나 전염되나봐. 이거 약간 어버이노래랑 스승의 노래가 합쳐지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 뭐 아나운서가 노래만 잘하면 되죠. 노래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노래 연습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뉴스만 잘하면 되죠. 아니 제가 뭐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또 듣는 건 좋아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음악 감상만 놓고 봐도 이 세대에 따라서 그 감상 방법이 많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시대별 음악 감상의 변천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다들 추억에 푹 빠질 준비 되셨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VCR 스타트. 영화 세시봉이다. 나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바로 세시봉. 1960년대 시대를 풍미했던 음악 감상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바로 세시봉이죠. 지친 삶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더해주는 음악. 인간은 오래전부터 음악을 사랑하고 즐겨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음악을 처음 저장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음악을 저장했다? 생각을 안 해봤네. 적어도 그래도 한 50년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보시죠. 소리바다 아닌가? 소리바다. 음악을 저장하고 듣는 개념은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877년 에디슨은 한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원통의 호물파 소리를 녹음한 후 바늘을 통해 재생시키는 최초의 추금기였는데요. 소리를 기록한다는 뜻에서 포노그래프라는 이름을 붙였죠. 추금기도 에디슨 선생님께서 발명하신 거였어요? 역시 척척박사네. 디자인 자체가 제대로 레트로 스타일이에요. 너무 멋있어서 저건 하나 집에 딱 인테리어로 갖다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기수 씨처럼 저런 멋에 반해서 하나하나 수집을 하다 보니까 박물관을 설립하신 분도 계세요. 진짜요? 네. 동해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에 참소리 추금기 박물관이 세워져 30여 년간 추금기만 모아온 한 추금기 수집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걸 다 개인이 수집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다. 예뻐! 이곳에 소장된 에디슨 1호기 틴 호일 추금기는 1877년 토마스 에디슨이 맨 처음 제작한 것으로 축 중앙에 노쇠로 만든 실린더를 고정시켜 놓았고 그 위에 왁스를 씌우고 감으면서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추금기는 목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녹음은 바로 에디슨과 친구들이 부른 동요였다고 합니다. 베이비 샥 뚜루루 뚜루 마그르르 그때도 뚜루루 뚜루 그 이후 에밀레 베를리너가 수평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재생할 수 있는 원반형 레코드를 발명했는데요. 이것이 현재 LP에서 CD, DVD로까지 이어지는 복제 가능한 원반형 미디어의 시초가 됩니다. 저 모습은 좀 익숙해요. 그런데 원통형 추금기와 원반형 추금기 차이점이 있나요? 컸나? 사실 지금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때는 끊기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음질이 괜찮은데요? 이게 바로 레코드판 아닌가요? 맞아요. LP판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원통형 추금기가 음질이 조금 더 좋죠? 맞아요. 그런데 복제가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상품화가 유리했던 원반형 추금기가 더 각광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반형 저장 매체를 통해서 소리를 저장하고 복제해서 재생하는 그라모폰의 등장으로 관련 산업이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는데요. 1917년부터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 나라에서는 추금기와 레코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재생되는 전기 추금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음악을 들려면 옆에 달린 태엽 레버를 계속 돌려야죠. 맞아요. 그냥 돌려. 계속 돌려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기선만 딱 연결을 하면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이죠. 맞아요. 이 기수 씨가 라떼를 추억하면서 떠올렸던 그 이름. 바로 전축기. 전투도 축. 그렇죠. 전기 추금기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전기였구나. 그냥 전축인 줄 알았지. 저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 전축이 인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전축을 이용해서 음악을 즐기려면 음반이 있어야겠죠.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음반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리랑 음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LP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그보다 한참 지난 뒤인 1950년대인데요. 충무로와 명동을 중심으로 라디오와 음반을 파는 곳이 늘어나면서 국내 오디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국산 레코드는 이렇게. 이곳 방음 시설이 완비된 연주실에서는 악사들의 연주에 따라서 레코드 추입을 위해서 엄격한 음성 테스트를 마친 가수에 의해서 녹음 테이프에다 레코드 추입을 하게 됩니다. 테이프에 먼저 녹음을 하고 다시 LP로 만드는 과정인가봐요. 녹음이 끝난 음을 면밀하게 테스트를 한 다음 자동식으로 음판을 깎아내는 기계로서 레코드의 원판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판에다 화학적 작용으로 아연 복음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끝난 레코드 원판과 합성 수지로 혼합을 한 원료를 압축기에 넣어서 레코드를 압축 제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었었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요. 저도. 사리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 레코드계에서 부순한 연구와 많은 경험을 통해 질적으로나 기술면으로나 일반 레코드를 능가하는 견고하고 좋은 레코드를 이렇게 해서 하루에 2천 년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음반 제작 기술이 향상되자 1960년대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드디어 음악 감상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경향 각지에 다방이 우후축순처럼 생겨났는가 하면 음악 감상실에는 남녀 대학생들의 낭만이 넘쳐 흘렀다. 음악을 듣는 장소도 장소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음악 듣는 플레이어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저 때는 조그만한 미니 카세트. 탁깍탁깍. 내꺼 내꺼. 마이마이. 이거 딱 들고 다니다. 고등학교 때 듣고 있다가 저 그냥 음악 날 들으러 온 거거든요. 길 좀 여쭤보려고 한 건데. 길이요? 저 길치에요. 저리 가세요. 아니 왜 괜히 화를 내는 거야. 야! 영어 해석하고 있다. 진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등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음악 감상하고 있는 모습이 분위기 있어 보여요. 나 지금 괜찮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라니. 아니 아니라니. 여자가 아니라면 진짜 아닌 거구나.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소영 씨는 학창 시절에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로 음악을 들었다면 라떼 세대들은 이걸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떤 거요? 선배님 전충으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에이그. 자 뭐 가져오셨나 본데. 야야야야. 오. 아 뭐야 뭐야. 이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어. 우와. 딱 해가지고 LP판 딱 해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한 바퀴 싹 돌려주고 여기다 딱 올린 다음에 지직 지직 간 다음에 여기 칸 살짝 표시되는데 그 다음 곡은 거기부터. 아 진짜요? 몰랐어요? 이렇게 딱 마디가 마디가 돼있거든요. 그게 트랙이었어요. 나이 때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요즘에 이런 LP판 카페들도 되게 많이 생겨서 저도 가봤거든요. 이 감성을 진짜 따라가지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저희 둥지다방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앞에 계시는 박소영씨가 신청해 주신 노래네요. 비틀즈가 부릅니다.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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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노래에 나갑니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렛. dije이가 영어를 몰라. 네. LP판으로 직접 보니까 새로운데 이렇게 LP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저장 매체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서 이제 음악 플레이어도 점점 소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 감상에 대한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니까 이제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1970년대만 음악 저장 매체에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걸어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등장하며 카세트 테이프의 열풍이 시작된 겁니다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죠 당시 광고 영상 더 만나볼까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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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속삭임처럼 마이 마이 내 마음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카세트 마이 마이 충전은 물론 오토리버스까지 돼요 오토리버스! 이게 오토리버스 오토리버스가 뭐냐면 예전에는 오토리버스 되기 전에 참 나 진짜 이걸 모르네 A면과 B면이 있어요 이쪽에 노래가 8곡 들어와 있고 뒤에도 8곡 옛날에는 16곡 14곡에서 16곡은 기본으로 앨범 하나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못 따라 A면을 다 들어 그걸 또 빼서 B면으로 바꿔줘야지만 그 음악이 나왔는데 오토리버스는 뭐냐면 딱 끝나서 반대로 돌면서 B면이 바꿔 끼지 않아도 틀리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저거는 혁명이었어요 예전에 테이프를 이렇게 꼈다가 빼서 뒤집어서 껴야 또 노래가 나왔던 건데 A면 B면이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 혁신이었네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테이프 쓰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늘어지더라고요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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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듣다가 진짜 막 여기서 귀신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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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루리들일도다 놀래가지고 그때는 딱 처방했었어 이거 해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다시 이렇게 반대로 살짝 돌린 뒤에 이게 좀 이렇게 한 번 쪼여 쪼인 다음에 냉동실에 탁 넣어놔 그럼 또 이게 또 기강창 대게 팽창 대게 팽창 대게 해놔 수축소 대게 아니에요? 수축 대게?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럼 더 늘어지겠네 수축 대게 딱 해야지 그럼 또 이게 일시적으로 또 괜찮아진다고 오 신기하네 또 왠지 내가 막 만능 엔터테인먼트 된 느낌이지 오 라떼 이모네요 뭔 소리에요 나 또 이거 왜 알고 있어 진짜 1980년대까지 음악 감상 문화의 선두에 있던 테이프는 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인기가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콤팩트 디스크 뭐죠? CD CD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오 1990년대부터는 디지털 매체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며 CD 용반이 황금기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익숙한 물건이 나오네요 저한테 CD는 가요계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니 제가 저 CD 세대였거든요 너무 반갑네요 보니까 CD 플레이어라고 했죠 CDP CDP CD가 나오고 제일 좋았던 게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트랙을 바로바로 이동해서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옛날 라떼는 탁 빨리 갈게 하면 aptop 잘못 맞추면 또 다시 들었다 그러다가 빨대 다 나가 진짜 근데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음반 시장의 열기가요 이것이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MP3가 뜨고 있습니다 MP3 MP3란 컴퓨터에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파일의 한 종류로 일반 CD와 비슷한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파일의 크기는 12분의 1 정도로 압축시킨 것입니다. 전화선 모뎀을 통해서 불과 몇 분이면 노래 한 곡을 전송받을 수 있어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음악 감상 문화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네요. CD를 사게 될 경우에 좋아하는 곡이 한두 곡밖에 없지만 MP3 파일을 듣게 되면 좋아하는 곡만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편리해서 많이 즐겨 듣고 있습니다. 더구나 컴퓨터에서만 들을 수 있던 MP3 파일을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제품들까지 속속 선보이면서 MP3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P3 파일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요. 한 해쯤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MP3의 시장 규모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추세로 저희 MP맨과 같은 디지털 오디오의 플레이어의 시장도 상대적으로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P3는 정보화 시대에 음악을 담는 대표적인 그릇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음악 시장의 판도를 확 뒤집어 놓은 MP3 플레이어가 그런데 이게 처음 어디서 발명됐는지 아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약간 미국 이런 데서 들으면서 전축 같은 거 들어도 그런 거 막 하잖아요. 뭔가 미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아 진짜요? 말도 안 돼요. 와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놀랐네요. MP3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네. 1998년에 국내 한 벤처 기업이 당시에 대기업이었던 미디어 기업과 손을 잡고 처음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 MP3 플레이어가 MP맨이라고 불렀는데 용량이 16MB 그러니까 노래가 4곡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메모리 디스크의 가격이 16MB에 1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지금으로 보면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비싸긴 하다. 아니 노래 내고 듣는데 10만 원이면 비싸긴 하네. 비싸지. 그래도 세계 최초로 MP3를 개발을 했으면 지금쯤 엄청난 기업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모를까요? 그러게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긴 했지만요. 계속된 투자가 이뤄졌어야 됐는데 그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고 또 특허를 미국의 미디어 기업에 팔게 됩니다. 아이고 나 미치겠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MP3가 한국에서 최초로 발명됐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MP3의 세계 최초의 모습을 그 시절 광고와 함께 살펴볼까요? 세계가 작게만을 추구할 때 생각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파일이 다운받아지고 있는구나. 그러네요. 테이프 없이 CD 없이 즐기는 세계 최초의 MP3 오디오 MPMAN. MPMAN이 디지털 음악의 새 시대를 엽니다. 월드 퍼스트 메이드 인 코리아. 세계 최초. 와 멋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한때는 MP3가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너무 아쉽다. 내가 미래 났다고 투자했을 텐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 속에서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 문제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음원이 파일화되면서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복제와 전송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쉽게 됐으니까. 이렇게 MP3의 등장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음반 시장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MP3 파일을 찾아주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베토벤을 입력하자 MP3 파일 형식으로 된 베토벤의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곡을 내려받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획기적인 것은 다른 사용자들이 각자의 PC에 저장해놓은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해 간단히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반 회사들이 이런 신기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복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듣는 우리는 좋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하면 정말 속상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당연하죠. 가스들의 노력을 도둑질을 한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아무래도 음반을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신곡 같은 것도 더 빨리 들을 수 있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법적 분쟁이 계속 앞으로도 더 지속되고 문제가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공개와 공유라는 인터넷 정신과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 인터넷 시대에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 저작권 문제는요. 긴 법정 공방 끝에 2007년이 되어서야 소리바다의 음악 공유 서비스 중지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맞아요.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이나 AI 스피커로 틀어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음반을 소장한다는 이 개념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앨범을 사서 자켓 사진도 보고 그리고 거기에 적힌 가사지 있잖아요. CD 이렇게 옆으로 쭉 빼면 거기에 가사지 있잖아요. 공기랑 그거 보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종이 뒤에 그렇죠. 그런 시절이 좀 그리워지는 것 같긴 해요. 지금 CD 얘기를 하면서 LP판 가사지부를 뺐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박소영 씨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의심? 기수야. 이름도 일부러 약간 수술하면서 일부러 젊어 보이려고 소영으로 지웠다는 얘기도 있고 기수야. 네 이모. 조심해. 다 지켜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창작자는 물론 팬도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잊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에서 음악 감상 문화에도 레트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좋았어요. 레트로. 80, 90년대 대중음악의 꽃을 피우며 전성기를 누렸던 카셋 테이프. 세월이 흘러 CD와 MP3에 밀렸던 카셋 테이프가 20, 30대 젊은이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27살 이현민 씨도 하나 둘 모은 카셋 테이프가 벌써 5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부터 새로 산 것까지 마치 골동품을 수집하듯 모으고 듣는 재미에 훅 빠졌습니다. 카셋 테이프 겉 표지가 되게 재밌잖아요. 요즘은 CD나 더 좋은 것들이 많지만 가사도 보고 이런 재미 매력인 것 같아요. 국내외 스타들은 발빠르게 카셋 테이프로 앨범을 내놨습니다. 에미넴, 노라 존스를 비롯해 인디밴드 코가순, 힙합 프로듀서 코드 쿤스트 등입니다. 그룹 샤이니는 지난달 정규 5집 앨범을 카셋 테이프로 발매했는데 천장 한정판이 하루 만에 모두 판매됐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소비자들로 굳이 음악을 듣지 않더라도 기념품을 구매하듯 사고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되게 재밌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소장 가치를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소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저 카셋 테이프를 사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러게요. 소장만 하지 않을까요? 소장만 하시는구나. 서울 세훈 상가에는 카셋 테이프 플레이어를 사러 오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며 서랍 속에 묵혀놨던 것들이 황학동 벼룩시장을 거쳐 세훈 상가에서 세단장하고 4, 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 저런 거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져오셨는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 어르신들보다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다 간직할 걸 나도 100개가 넘게 있는데 다 갖다 버렸는데. 창고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카셋 테이프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아날로그 바람을 일으키며 또 다른 복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마이마이 부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색다르다. 저는 아까 전축 가지고 나오시고 LP판 들고 나오시고 했을 때는 사실 좀 공감을 못했다가 MP3부터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녹화를 했어요. 젊은 척하고 있네. 요만한 MP3 있었잖아요. 쥐 모양. 귀 돌려서 하는 거. 모르죠? 모르시죠? 정리할게요. 유튜브 사진관 이번 시간은 뉴스와 함께 시대별 음악 감상 문화의 변천사를 살펴봤는데요. 음악을 즐기는 방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음악이 주는 감동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에는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 영물처럼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여러분 음악보다 친한 추억 유튜브 사진관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나 군대 가기 전에 생일 전물로 그거 받았었는데 뭐요 뭐? 이현동 1집 4자 5 아아옹 아아옹 뭐지? 아는 사람이 생전 처음 들어갔어요. 아시죠? 공감이 안 돼. 아시죠? 제발 우리 때 건들지 마. 아하이튼 40대 이상 들이 알게 하시... 이래야... 너는 알려고 하지 마. 너네 눈도 안 들어도... 나 IPC 사용 안 했으니까. 듣고 있어. 듣고 있다가... Dream, summer, week, and the night... 저기요? 저 그냥 음악만 들으러 온 거거든요? 아... 저... 길 좀 여쭤보려고 한 건데... 길이요? 네. 저 길치예요. 저리 가세요. 아니 왜 괜히 화를 내는 거야? 야! 영어 해석하고 있다.